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일부 점령지에 대한 영토 합병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 반격이 거셉니다. 러시아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냈던 동부의 요충지 리만을 되찾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남부 헤르손 일부 도시에도 다시 깃발을 꽂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김수현 기자가 커트볼커 전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 특별대표를 단독 인터뷰해 지금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헤르손주의 상징인 수박 모양의 조형물 위에 우크라이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동부 전략 요충지 리만을 점령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남부 헤르손주의 일부 도시까지 장악한 겁니다. 미국 국무부 우크라이나 특별대표를 역임하며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와도 직접 협상했던 커트볼커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에게 이번 전쟁의 전개 방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장악한 유일한 주도인 헤르손 씨는 오른쪽이 드네프르강에 막혀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을 애워 싼 채 러시아군을 고립시켜 힘을 서서히 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부분 군 동원형으로 부족한 병력의 보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도 푸틴의 실패를 모두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주민 투표를 통해 일부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핵무기를 쉽게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전세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